월간 하태경 국민의힘 하태경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면서 책부터 선물해 주시네요 네 아니 그 책을 쓴 게 여의도 레카라는 책인데 제목이 여의도 레카? 네 그 책을 쓴 배경 중에 하나가 롤드컵 이번에 엄청 인기를 끌었잖아요 저희 어제 인터뷰도 했는데 네 그렇죠 처음 아셨죠? 롤드컵 열기가 너무 저는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인터뷰했어요 제가 그 열기를 5, 6년 전에 먼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책 쓴 이유가 제2의 페이커가 있어요 이번에 페이커 아셨죠? 이상혁 선수 네 그 제2의 페이커가 있습니다 제2의 페이커 그 페이커를 제가 구했습니다 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카나비라고 지금 페이커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실력이 경기를 하고 이번 중결승전에서 붙었죠 원래 충북 1등이에요 진동이라는 게임인데 거기서 활용하고 있는 선수인데 제가 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롤 관련 노예계약된 선수들 이런 문제는 잘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어린 선수들이 많아요 10대 중후반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잘 모르고 상법상의 계약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노예계약 맺은 선수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재능이 좋은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그 노예계약을 찾아내고 그걸 바로잡고 이러면서 이제 그 제2의 페이커 카나비란 선수는 몸값이 몇 배 뛰었죠 그렇게 된 거군요 몸값이 몇 배 뛰니까 또 실력도 더 늘었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같이 땄었는데 이제 그걸 파고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롤이라든지 e스포츠 이런 걸 제가 잘 알게 되고 책에 그 내용도 담겨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PC방의 대통령 PC방의 아니 근데 롤을 그 나이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잘 아세요? 아 저는 이제 노예계약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된 할 줄도 아세요?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무릉 뭐 59층인가? 아니야 뭐 되냐 하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고 게임 관련한 법 몇 조는 잘 알다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잘 아셨습니다 그 바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롤드컵 또 롤 이런데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잘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난 해운대 선거에서 2030 투표율이 높게 나왔어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요 PC방에 있는 친구들이 투표장으로 와가지고 시원 대통령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월간 하태경 하태경 의원 우선 한동안 민주당발 뉴스가 없었는데 정말 국민의힘 뉴스만 한가득이었는데 갑자기 정치권을 강타한 민주당발 뉴스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강욱 의원 최강욱 전 의원이 민영배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했던 그 발언 제가 대독하는 것보다 잠깐 보고 오죠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동물농장에서도 설치는 암컷은 잘 없다 그런데 이 말인즉슨 그러면 동물 세상에서도 설치는 암컷이 별로 없는데 하물며 사람 세상에서 암컷들이 설쳐서 문제라는 거냐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이게 엄청난 비하 논란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긴급 비상징계라는 걸 내리고 당원권 정지 6개월 이 정도 대처하면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그 이야기 했죠 여의도 사투리 자기 쓰지 않겠다 그런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은데 민주당은 여의도에도 두 종류 언어가 있는데 민주당 언어는 사투리라기보다 막말 막말이죠 뭐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죠 없지만 대표가 이재명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 더 많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있는 거죠 이재명 때부터 민주당은 막말 DNA가 있고 그걸 계속 차곡차곡 쌓아왔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6개월이면 사실 개딸들 눈치를 좀 본 거죠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좀 약하다고 보세요 되게 약하죠 왜냐하면 이분은 이분이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면 6개월이면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출마 자격이 없잖아요 지금 피선권권 박탈된 상태입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6개월 기간에도 자숙 안 할 거예요 오히려 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것이고 오히려 발언 더 쎄질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정치적 징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확고당하게 출당을 시켰으면 민주당이 바꾸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을 텐데 정정한 징계를 내려가지고 사태 해결이나 사태가 악화되는 걸 막는데 큰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좀 눈치를 본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 딸 눈치를 많이 본 거죠 많이 본 거라고 보죠? 6개월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오히려 강성 지지층에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웬 말이냐 발언의 맥락을 잘라서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을 악마화하고 있다 과도하다 이런 비판이 어제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넘어가다 보면 당이 망하는 건데 당 내에서도 이번에는 제가 특이하게 본 거는 막말 그 자체보다도 국회의원 단톡방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더 큰 뉴스에요 제가 볼 땐 단톡방 내용이 공개가 됐지 단체 채팅방 내용이 공개가 돼서 그렇죠 저희도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걸 잠깐 좀 띄워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원욱 의원 비명기 이원욱 의원이 이 기사를 링크 걸면서 우리 당이 어찌 이리 망가졌나 개탄스럽다 했더니 그 출판기념회 당사자 민영배 의원이 우리 당이 망가졌다니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기준이냐 이제 이렇게 말을 했고 전재수 의원이 보도가 과도하다고 말씀하시면 계속 설치는 암컷이라고 하고 다닐까요? 도대체 몇 번째냐? 쎄빠지게 골목길 돌아 놓으면 한 방에 다 말아먹고 제발 좀 말 좀 조심하자 박찬대 의원이 실수는 없는 게 좋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재수 의원이 생각내는 대로 분노하는 대로 거칠게 다 쏟아낼 거면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튜브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면서 설정이 벌어졌대요 저는 오히려 친명계 쪽에서 적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개딸들의 표정이 누군지 개딸들의 동지가 누구고 개딸들의 적이 누군지 선명히 드러나잖아요 저는 저게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친명계 의원이 흘렸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걸 보면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다 좌표 찍어준 거다? 좌표 딱 찍혔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선 룰은 당원 중심 룰이기 때문에 약간 비명의 목소리 내는 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많이 노출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선거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경선 과정에 불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친명 분들은 노출되는 게 좋죠 그럼 저기에서 최광욱 약간 보호, 옹호하신 분들은 아마 경선을 거의 이길 겁니다 친명계 의원이 흘렸는지 비명계 의원을 통해서 나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태경 의원이 보는 시각은 그러하다 이런 말씀 아무튼 민주당이 최근에 막말로 터진 사건이 유독 많았잖아요 제가 굳이 거명 안 해도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건부터 해서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민주당 하면 도덕성의 우위에 있었고 말을 항상 조심해왔고 이랬는데 왜 자꾸 이런 망언이 최근에 터질까 아까 이재명 DNA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강성 당원들한테 휘둘리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당도 그럴 위기가 있었죠 과거에는 태극기 부대 그리고 지난 총선 이후에는 부정선거부대에 있었는데 우리 당 지도부들이 과감하게 다 잘랐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정광훈 세력하고 단절했고 그 이후에 민경욱 등등 부정선거 세력하고도 단절했고 그래서 우리는 강성 당원들한테 이제 안 휘둘립니다 당 자체가 문제는 지도부가 좀 잘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민주당은 철저하게 강성 당원들한테 휘둘리는 정당이 된 거죠 과거에 강한 리더십이 있을 때 김대중 노무회였을 때는 그런 지도부에 따랐거든요 당원들이 이제는 안 따르거든요 오히려 영합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또 경선 룰도 당원 중심이라서 저런 현상이 앞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잘 보여야 되는데요 아마 경선 때까지 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선거 때까지 본선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먼저 해봤고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운 보도가 나왔어요 김기현 대표가 컷오프 대상자를 조기 발표할 걸 검토하고 있다 하위 20% 컷오프 룰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떤 행보로 봐야 합니까? 새로운 임무를 영입하기 위해서 빈 공간을 만드는 건데요 항상 그랬습니다 시기가 좀 빨라진 것뿐인데 과거에도 한 절반 정도는 항상 물갈이가 됐어요 이번에도 그 정도 물갈이가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반발이 크지 않겠어요? 반발이 있겠죠 반발이 있을 텐데 위원장 문제는 현역 의원이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역 의원들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당 내에서 찍힌 사람들이 갈 곳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에서 문제가 있어서 짤린 사람을 받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보도들 분석해 놓은 걸 보면 거기서 하위 30% 이렇게 해서 탈락된 분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옮겨가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그걸 못 봤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잘렸다 이러면 갈 수 있겠지만 또 우리 당 내에서 당 내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을 일부러 저는 자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김기현 대표가 이것뿐만 아니라 슈퍼빅텐트 구상론도 내놨잖아요 저는 보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주에 1, 2주 내로 비대위 전환될 거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올 거다 두고 보셔라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기미는 그럼 전혀 없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슈퍼빅텐트 말은 좋은데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텐트에 어떤 분은 슈퍼빅텐트 아니냐? 막 이러시던데 빅텐트를 예를 들어서 우리 당 내에 있는 사람도 아직 유승민, 이준석도 제대로 포용을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외부에 이상민 의원 들어오고 양양자 의원 들어오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지만 국민들은 유승민, 이준석을 제대로 포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훨씬 감동하고 당 지지주도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부가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있거든요 저하고 혁신이 많지고 셈빠지게 노력을 하고 있지 지도부의 움직임은 없습니까? 지도부가 그래서 슈퍼빅텐트 말도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가 내부 단합도 안 되는데 외부까지 외부까지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로 1, 2주 안에 갈 것이다 이건 아니고요?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진짜로 있습니까? 그건 이제 당 지도부가 지금 혁신이랑 계속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박수를 받고 있는지 당 지도부가 좀 냉철하게 봐야 된다 국민들은 김기현은 지도부가 아니라 2년 혁신이 한테 오히려 박수를 치고 있고 우리 보수 지지자들도 그러고 있는데 여기랑 계속 맞서게 되면 우리 지도부가 반혁신이 된다 그러면 수명은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혁신이 지금 또 혁신 안건이 계속 올라올 텐데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 청년 전략 지었고 저는 부산에 하나 서울에 하나 정도 두자 청년들 오디션으로 뽑는 거지 않습니까 청년 우선 공천 지역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 것도 못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혁신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도부가 굉장히 큰 역풍이 지금 불어올 겁니다 김기현 대표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로 보세요? 혁신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주겠죠 12월 초 국회 끝날 때까지 12월 9일쯤 끝나잖아요 이대로 지지부진 이렇게 가다 보면 역풍이 불 거고 그렇죠 지도부가 혁신이 반대 입장에서 계속 그렇게 나가다 보면 지도부 왜냐하면 우리 지지자들도 윤석열 대통령 성공하는 걸 바라는 거고 총선 과반이 돼야 되고 혁신이 시킨 대로 하면 정선 과반 근접할 것 같은데 혁신이 시킨 대로 안 하는 지도부 쟤들 뭐야 아니 윤해관 중에 한두 명이라도 그때까지 나 혁신이 말 듣겠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 울산 출마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만약에 울산 출마 선언 같은 게 있게 된다면 굉장히 큰 역풍이 불고 오히려 지도부 존립이 위기에 차게 될 거다 아니 김기현 대표 불출마 선언인 선언이 아니고 울산 출마 선언이 나온다고요? 언론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요 저는 김기현 대표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고 당을 위해서 헌신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나온 기사들이 좀 그래서 걱정이 좀 돼서 드리는 말씀 윤해관 분들 중에는 움직임 하나도 없습니까? 장세훈 원나도 장세훈 원나도 고민이 깊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혁신이 요구에는 아무도 화답하지 않으면서 당내가 좀 잠잠한 사이에 두 명의 장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원희룡 장관 이재명 대표가 있는 인천 개항을에 출마할 뜻을 밝혔습니다 인유한 위원장한테 먼저 전화를 했대요 자신이 험지 나가겠다고 우선 원 장관이 갑자기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 원 장관은 뭐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되니까요 자기 몸을 던지겠다 항상 그런 자세로 임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대통령 신임이 아주 두텁기 때문에 아마 가장 헌신적인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권도 괜찮고요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 여권이 괜찮다고요? 거기 나가면 아주 불리한 거 아니에요? 원 장관은 뭐든지 다 하거든요 뭐 당이 안 있어도 또 정부 가서 또 일을 해도 되고 말려 떨어지면 이제 지더라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랑 함께 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 장관이 어떤 파격적인 결단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었고 또 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선택을 해주셔서 인유한 혁신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른바 명룡대전이 그러면 성사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망가지 않으면 제가 이제 왜 이 질문을 들었냐면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좀 권유가 나오고 반면 비명계에서는 오히려 인천 계약보다 더 험지로 가야 된다라는 이 촉구가 더 거세졌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이재명 대표는 배지를 꼭 달아야 된다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전국 지원 유세를 다녀야 된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 당선시켜야 된다 이런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원 장관이 인천에 가게 되면 전국 지원 유세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라 붙게 되면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인천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마 어디 못 갈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 움직이게 되면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민주당에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인천에서 둘이 두 분이 아마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사가 될 것 같다 또 다른 장관인 한동훈 장관 최근에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국회를 찾아서 지방소멸 관련 세미나 축사하러 갔다 그래요 여기서도 뭐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랬다고 하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 출마에는 이견이 없으시죠?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당연히 나오는 분위기죠 근데 이제 한 장관이 답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의도 사투리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당이 쓰는 사투리는 어제 김웅은 이야기 잘했죠? 용산 사투리라고 용산 사투리 쓴다 국내임을 우리 당이 용산 사투리 안 쓰고 표준어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답을 내놔야 된다 그 답을 내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당청관계 당정관계 재정립이고 용산 출장소라고 비편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당이 용산 출장소가 돼서 용산이 좋아졌냐 용산도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죠 거의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위해서도 용산 사투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당 선거를 이끌어달라 우리 당 간판이 되어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 당의 이 지금 질병을 용산 사투리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이 질병을 고쳐주는 여기에 역할을 하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용산 사투리 안 쓰고 표준어 쓰게 되면은 누굽니까? 이준석, 유승민도 탈당할 이유도 없고요 자동적으로 당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하태경 의원도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사투리를 질병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당에 들어있는 당이 지금 걸려있는 이 병이라면 병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니까 이것을 고치는데 한동훈 장관이 역할을 해야만 해야만 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다 확장된다 그 말씀이신 건데 우리 의원들도 대단히 착각하는 게 다 친륜이고 싶죠 친륜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친륜이 아니거든요 그게 대통령 입지를 더 약화시키고 물론이죠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걸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그 길이 참 힘든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한테 욕 들어도 할 말 하고 시간이 지나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했구나 이런 정신은 장단기 다 균형되게 복합적으로 보고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당정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는 정부가 바뀌든지 정부가 대통령이 안 바뀔 것 같으면 당에 바뀌면 됩니다 그 말씀은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지금 국무위원이었으니까 특별히 쓴소리할 이유도 없었고 공개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대통령하고 친하면 전화통화도 자주 할 것이고 문자도 자주 받을 것이고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이거는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뀐 모습을 결과적으로 보여줘도 괜찮고 아니 근데 뒤로 전화해갖고 하는 걸 누가 못해요 공개적으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용기가 있느냐 변화시키는 능력은 또 다르거든요 변화시키는 능력은 다르고 저하고 김우검은 차이가 전 지도부한테 물밑으로 이야기를 해서 바꾸기도 합니다 특히 김우검은 마이크 앞에서 해요? 김우검은 공개적으로 이게 한동훈 대통령과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 6.29 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전두환 후계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6.29 선언 지르고 전두환이 받고 그러면 후계자가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일종의 우리 당의 6.29고 우리 정부의 6.29 같은 게 필요한 식이에요 이 정부의 6.29 같은 게 필요하다 2인자가 1인자한테 쓴소리하고 들이받고 할 말하고 하지만 1인자가 그걸 다 용납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권교체? 권력교체? 권력교체가 아니라 약속 대령 같은 거죠 대통령도 양해를 하고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 비호감도 굉장히 높잖아요 60% 이거 극복 못하면 우리 선거가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어떤 중간 평가 중간 반성응이 필요해요 자 그럼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어디 출마해야 됩니까? 저는 험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좋은 지역구 비례도 있는데 저는 비례 험지가 답이다 비례 험지가? 비례도 양지가 있고 험지가 있어요 뒷번호로 가라? 그렇죠 과거에 이제 왜냐하면 한동훈의 역할은 우리 당의 전국 지지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전국 지지율과 연동된 게 뭡니까? 비례 숫자 아닙니까? 자 또 하나 질문 또 하나 질문 아까 한동훈 장관이 쓴소리 할 수 있으면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유승민 이준석과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이준석 신당 그렇게 되면 안 만들 수도 있다고 보세요 신당 만들 명분이 없죠 아니 근데 그 명시적인 뭐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뭐 홍범도 등등 이념 정치 자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제 당의 지도부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어 그러면 정부랑 다르네 이준석 대표도 당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당이 당이 이념 정치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 지도부가 한 번도 홍범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은 안 했어요 싫지만 그러면은 말이죠 한동훈 장관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만날 필요도 없죠 이준석 대표가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홍범도 정치하지 말고 박정훈 대령 억울하지 않게 하고 박정훈 대령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도 율사니까 법정 공유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한동훈 장관이 해라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은 장관이니까 그럴 수 없는 거고 그럼 빨리 빨리 움직여야겠다 저는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에 빨리 와라고 했는데 그 절박성을 한 장관이 좀 깨달아야 된다 12월 초 개각에 한동훈 장관도 들어가야 된다 가급적 빨리 와서 당 변화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당정 수평적 관계를 만드는 우리 당이 표준어를 쓰게 만드는 1등 공신이 되면 진짜 구국 1등 공신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한테도 1등 공신이 되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월간 하태경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1방송이